제가 이것을 신비한 놀라운 이야기 서프라이즈라는 TV에서 봤거든요 그래서 푸엔카레의 추측이 무엇인지 설명을 해주는데 제 귀에는 외계어로 들렸습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더라고요 어쨌든 이것이 1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해결이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의 한 유명한 연구소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면 100만 달러를 주겠소 하고 현상금을 걸 정도로 굉장히 어려운 문제였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추측이 풀리지 않았었는데 2003년 러시아의 천재 수학자인 그레고리 페렐만이 이것을 풀게 됩니다 대단한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학창 시절에 여러분 공부할 때 제일 힘들었던 과목이 무슨 과목입니까? 대부분 수학 과목입니다 그래서 수학 잘하는 사람을 보면 정말 부럽지 않을 수가 없죠 이 원리를 본다면 가장 어려운 수학 문제를 풀었던 이 페렐만 모두의 부러움을 살만한 그런 존재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요 여러분 살다 보니까요 이런 수학 문제보다 더 어려운 문제가 있더라 하는 것이죠 그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자녀의 문제입니다 자식의 문제입니다 프랭칼의 추측이 그리도 풀겨 힘든 문제인 것은 사실인데요 이건 수학자들에게 심각한 문제이지 우리 같은 사람에게는 나하고 별로 상관이 없는 문제예요 어려움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요 자식 문제는 모든 사람들이 품고 있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두가 풀어야 할 문제라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걸 잘 푸는 사람이 그리 많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수학의 난제를 푼 페렐만은 그럼 자녀의 문제를 잘 풀었을까요? 그는 수학의 노벨상이라 불리는 필즈상을 수상하게 되었고 백만불을 받게 되었는데요 이 사람에게 단점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자폐증의 일종인 야스퍼스 증후군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일반적인 대인관계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이 알려지게 되니까 그는 수학계를 은퇴한다고 선언했고요 몰래 숨어 살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결혼도 하지 못했고요 자녀를 갖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성품을 봤을 때는 만약에 그가 가정을 가지고 자녀를 낳았다 그러면 아마 그도 프랭칼의 문제를 해결한 것만큼 자녀의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했을 것이다 그렇게 추측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자녀만큼 자녀의 문제만큼 어려운 문제는 없습니다 그것은 미분, 적분, 위상수학 최고의 난이도를 이야기하는 수학문제를 푸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처음에 아이를 낳았을 때는 이 녀석이 그리 어렵고 무서운 문제인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저 하나님께 감사하고 감사하고 자식이고 축복하고 다 생각을 하셨죠? 성경도 그렇게 선언을 합니다 10편 127편 3절 말씀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자식들은 여와의 기업이오 태혈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자식은요 여와께 주신 기업이래요 자식은요 상급이래요 하나님의 상이고 상급이라고요 근데 어떨 때는 이게 벌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날 벌주시려고 이 아이를 나한테 주셨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종종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10편 127편 4절 말씀 보게 되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대도다 이 당시의 가장은 외부의 침략으로부터 자기의 가족을 지켜야 할 전사와 같은 존재였어요 수많은 적을 무찌려면 무기가 많아야 되겠죠 특별히 화살에 화살이 많이 있어야 됐다고요 자식이 많으면 악한 자의 공격을 거뜬히 이겨낼 수 있는 것이에요 자식이 곧 힘이라는 말입니다 힘이 있으면 수치를 당하지 않죠 아마 문화의 차이가 있지만 지금도 자식들이 성장해서 양옆에 서면 어때요? 부모 마음이 든든하잖아요 그렇죠? 특히 아들 아들이 많으면 목욕탕 갈 때 아들 두세 명 데리고 가면 괜히 어깨가 딱 펼친다고요 그래서 아들 없는 아빠들은요 목욕탕 가서 혼자 이렇게 닿지 않는 등을 닦으려고 막 애쓸 때 옆에서 막 이러고 있는 거 보면 무작위에 불어죠? 저는 있어서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자식은 화살인데요 이 화살이 가끔 적을 겨루는 것이 아니라 나를 겨루는 것 같아요 자식과 부모는 일촌이라고 그러죠 부부는 촌수감도 무촌입니다 그래서 헤어지면 남이에요 그런데 부모 자식과는 이게 갈라진다고 남이 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가장 가까운 일촌 그 거리에서 화살을 겨누고 있으면요 이거보다 불편한 게 없고 이거보다 힘든 문제가 없다라는 것이죠 얼마나 괴롭고 아픈지 너는 도대체 어디서 와서 나를 이토록 괴롭게 하느냐 이 말이 저절로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는 풀리지 않는 문제인 것이죠 더욱 힘든 것은요 자식이 큰다고 이 질문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딸 자식 시집 보내도 한 3년에 AS 해줘야 되죠 중간에 아프면 무상 치료 해줘야 됩니다 이게 어려운 문제예요 여러분 자식이나 문제를 어떻게 풀고 계시나요 어떤 회사에서 면접을 보게 되는데요 면접 마지막 관문이 뭐였냐면 아주 멋진 상자에 아주 멋진 리본으로 여러 매듭이 이렇게 맺어있는 거예요 그리고 30초 안에 이것을 풀어라 하는 문제였죠 모든 지원자들이 열심히 풀려고 하는데 너무 매듭이 많고 복잡하게 돼 있어서 아무도 풀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 지원자가 벌떡 일어나더니 갑자기 안주머니에서 뭔가 꺼내는 거예요 보니까 열쇠고리고 그 열쇠고리 끝에 자그만 칼이 매달려 있는 거예요 그 칼을 딱 꺼내가지고 매듭을 툭툭툭툭 끊어버렸어요 10초 만에 그걸 풀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말합니다 심사관님 저에게 주어진 문제는 이 상자를 30초 내에 열려는 것이지 방법에 제약이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예 이 청년의 말이 맞지요 어찌되었던 이 문제가 해결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식의 문제도 이렇게 툭툭툭 해결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위로가 되는 말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부모가 훌륭하다고 자식 문제 잘 푸는 것 아닙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다윗이잖아요 다윗은 위대한 성군이었습니다 그런데 자식 농사에 실패해요 자식 문제를 풀지 못해요 그래서 큰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키고 아버지는 그 아들에 쫓겨서 예루살렘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에서 다윗의 척들과 부정한 짓을 저지르잖아요 패륜도 이런 패륜이 없습니다 다윗같이 훌륭한 성군도 자식 문제 못 풀었습니다 성직자의 가정이라고 해서 성공하는 것도 아닌 것 같아요 성경을 보니까 엘리 제사장이 나오죠 그가 택한 방식이 방민이란 방식이었습니다 요즘 젊은 부부들이 너무 좋아하는 방식이죠 그냥 풀어놓는 것입니다 터치를 가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요 적어도 엘리에게는 이 방법이 아주 참혹한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이스라엘 제사장 제도는 세습제였거든요 그 두 아들도 성직자가 되었습니다 제사장이 되었어요 그런데 무슨 일인지 아십니까? 하나님께 제사드리기 전에 그 재물을 빼돌려요 성전에서 제사를 돕는 여인과 가늠을 행하게 됩니다 결국 이 두 아들이 비참한 죽음을 당하게 되고요 엘리도 그 결과 의자에서 넘어져서 목이 꺾여 죽게 되잖아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니라고요 여러분 학창시절 수학 문제집에는 반드시 뒤에 해답지가 붙어 있어요 그런데요 자식 문제는 자식이란 질문에 해답지는 없는 것 같아요 아 나는 자식 다 키워서 그런 건 없어도 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럼 다 큰 자식하고는 연락 안 하고 사실 거예요? 여러분 이 자식의 문제는요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이 우리가 눈 감는 날까지 풀어야 할 문제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인생 여정길 그 숨가쁘게 달려온 길을 다 가고 이제 편안히 눈 감고 천국 가려고 하는데 그때 자녀가 늑달같이 달려붙잖아요 아버지 유산 문제는 해결하고 가셔야지요 죽는 날까지 자식은 풀어야 할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풀고 계시나요? 그래서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해요 자식에는 두 종류가 있죠 아직 슬아에 있어서 교육이 가능한 자식이 있어요 그런 자식들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을지 성경적 원리를 보자는 것입니다 먼저는 아이의 열렬한 팬이 되어주셔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은 자식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좀 더 적극적인 말로 표현하면 아이들의 열렬한 팬이 되어달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축구 경기장에 가면요 서포터즈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응원단이죠 이 사람들을 열두 번째 선지수라고 그래요 이들이 열렬하게 응원을 하게 되면 경기의 결과가 참 많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홈팬들의 지지와 격려가 이끌어내는 결과의 차이가 크다는 것이죠 팬들의 열렬한 응원은 경기력으로 이어지게 되고요 그래서 대부분의 홈팀 선수들은 경기에서 잘 지지 않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아이들은 낮시간 동안 친구들로부터 날카로운 말을 듣거나 운동장에서 물이 끼지 못하고 소외당하거나 왕따를 당할까 봐 불안해하는 상황 등에 처하게 됩니다 따라서 아이가 집 현관물으로 들어오는 순간에 홈구장에 오는 기분을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자신감이 느껴져야 되고요 안정감이 느껴져야 됩니다 집에 오면 마음이 포근하고 평안하고 안심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내가 집에 갔을 때는 내 팬들이 있다라는 나를 열렬히 지지하고 응원하는 팬들이 있다라는 이 마음이 이 의식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가정은 우열을 가리는 성교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족은 등수로 형성되는 관계가 아니죠 치열한 학교의 생존 경쟁 원리는 대문을 들어서는 순간 종결되어져야 합니다 조건과 상관없이 아이들은 사랑받아야 되고요 용납받아야 됩니다 부모와 가정은 바로 그런 존재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이 가정에서 우리가 자주 우리의 자녀들을 노엽게 만듭니다 성적이 안 나와서 선생님께 혼이 났습니다 그리고 코와 이만큼 빠져서 나왔는데 그 아이를 본 부모마저 이완수 너는 누굴 닮아서 이렇게 둔하니 누구 닮았겠어요 이렇게 닥잡듯이 아이를 몰아붙이면 이 아이가 어디로 가겠냐고요 어디서 안정감을 누리겠습니까 어디서 평안함을 누리겠어요 누구 닮았다고요 나 닮았다니까요 나 닮은 아들이고요 나 닮은 딸이에요 그래서 사랑해야 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품어줘야 하는 존재라는 것이죠 그래서 받아들여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정은 그런 곳이어야 됩니다 학교가 지식을 주는 곳이라면 가정은 사랑을 주는 곳이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마라스머스라는 병 아세요 이게요 2차 세계대전 당시 고아들에게 발병됐던 병입니다 건강학적으로 문제가 없어요 질병도 없습니다 목욕도 깨끗하게 했어요 옷도 좋은 옷을 입었어요 그런데 이 아이들이 자라질 않는 거예요 그리고 시름시름 앓다가 어느 순간에 죽어버리는 거예요 병균에 감염된 것도 아니었다고요 뒤늦게 미국의 위스콘신대학 해리 헬로우 박사가 그 원인을 발견하게 됐는데 이 원인이 아주 재미있습니다 대부분 이 병이 누구에게 발견됐냐면 고아들에게서 발견됐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사랑받지 못하던 아이들에게 이 문제가 발병됐다는 것이죠 치료법은 정말 간단했어요 이 아이들을 안아주고 이 아이에게 사랑한다고 말해주고 신체적 접촉만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들이 다시 살아났다라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을 안아주고 어깨를 두드려주고 뽀뽀해주고 사랑한다고 말해주면 이 아이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다시 말해 사랑을 주면 이 마라스머스라는 병이 고쳐졌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의 일생을 통하여 가장 부모의 사랑을 갈망할 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어린 시절입니다 이 어린 시절에 우리가 이 아이들을 사랑해주고 포옹해주고 안정감을 주면 이 아이는 굉장히 활력스러워하게 되고요 그렇게 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아이만 그런 것이 아니죠 어른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이 아내를 꼭 껴안아주고 뺨을 부르면서 나 당신 사랑하오 또는 아내가 남편의 등을 쓰다듬으면서 당신을 믿어요 당신을 사랑해요 이렇게 얘기하면 남편도 아내도 힘을 얻잖아요 이게 똑같은 거예요 어른도 이런데 아이들은 어떻겠어요 사랑을 하고 사랑을 받지 못하면 그것이 병이 되어서 죽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사랑이시라고요 그래서 사랑이 베풀어지고 사랑이 겸험되어지지 않으면 병둘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가정에서 사랑받고 지지받지 않으면 병둘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요즘 우리 청소년들 사이에 인터넷 중독 문제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10명 중에 약 3명 정도가 이 인터넷 중독에 빠져가지고 헤어나질 못한다고 그래요 성인들보다 한 두 배수 정도 많습니다 근데 왜 이런 문제가 생겼을까요 아이들의 자체적인 성향도 문제가 되는데요 또 잘못된 친구들의 꾀임이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결정적인 원인이요 부모에게 있다는 거 아십니까 요즘 많은 가정이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맞벌이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에 대한 관심이 예전만큼 많지가 않은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아이들이 사랑받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갈급함을 어디에서 풉니까 인터넷, 사이버 안에서 그것을 푸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이버 안에 무슨 선한 것이 있겠습니까 선정적인 것도 많고요 사행성을 조장한 것도 많이 있습니다 이곳에서 우리 아이들이 잘못된 사랑을 경험하게 되고요 잘못된 안정감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 아이들을 노협게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노협은 이 아이들이 자라서도 계속 이어지게 될 거예요 여러분 이 아이들이 커서 어리되었을 때 그들의 기억 속에 무엇이 남게 될까요 부모와의 좋은 관계가 남지 않습니다 좋은 추억이 남지 않아요 누군가와 이 이야기를 할 때마다 그 안에서 화가 올라오게 되는 거죠 나는 왜 그랬을까 왜 우리 부모님은 나에게 그렇게 했을까 왜 우리 부모님은 나에게 그런 추억을 만들어주지 않았을까 왜 우리 부모님은 나의 지자가 되었지 않았을까 내가 힘들 때 우리 부모님은 과연 어디 계셨을까 내가 어려울 때 왜 우리 부모님은 나의 의지가 되지 않았을까 그러면서 이 화가 계속적으로 쌓여가게 되는 거죠 자녀가 노협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자녀들이 노협게 되지 않도록 여러분 팬이 되어주시길 예수 그리스도를 축복합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우리 자녀를 품을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셔야 되고요 안아주셔야 됩니다 적어도 세상 모든 사람들이 내 편이 아닌 할지라도 적어도 우리 부모님은 내 편이야 이것을 왜 아이들이 경험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적어도 가정으로 가면 나는 응원받아 이 마음이 우리 자녀들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자녀들의 팬이 되어주시길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우리 자녀의 문제 자식의 문제를 잘 풀려면 교양과 훈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자녀를 진정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부지런히 훈계하셔야 됩니다 잠원 13장 24절을 보게 되면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합니다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하느니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자녀를 열심히 훈계하지 않는다는 것은 자녀를 진정코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어린 자녀들에게는 부모로부터 훈계를 받아야 할 권리가 있습니다 사랑과 훈계는 본질적으로 하나입니다 사랑 속에 훈계가 있고요 훈계 속에는 사랑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사랑 없는 훈계는 진정한 훈계가 될 수가 없고요 훈계 없는 사랑은 더 이상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 뜻을 좀 잘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한 커피숍 알바생이 글을 하나 올렸는데요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커피숍에서 네 살에서 한 다섯 살쯤 되어 보이는 아이가 크게 소리를 치면서 탁자 사이를 뛰어다니고 있었어요 주변 손님들의 얼굴이 찌푸려졌습니다 이 알바생이 생각할 때 그냥 둬서는 안 되겠어요 사고 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아이를 불러서 혼을 냈어요 그러자 그 아이의 엄마가 벌떡 일어나더니 내 까짓게 뭔데 내 아이에게 난리를 지도합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요 첫 마음이 찹찹했습니다 여러분 이건 사랑이 아닙니다 좀 전에요 팬이 되어달라고 말씀했죠 사랑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근데요 이건 사랑이 아니라고요 가끔 이걸 사랑이라고 착각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진정한 사랑에는요 훈계가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훈계를 아끼는 것은요 아이를 망치는 것입니다 훈계를 아끼면요 아이를 불행하게 만드는 거라니까요 버리작머리 없고 매너 없는 사회에 만드는 것입니다 그 아이가 사회에서 어떤 대접을 받게 될지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뛰어놓은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어우 이뻐 이렇게 볼 때에 주변 사람들이 이 아이를 어떤 눈으로 보게 될지 한 번쯤은 생각해 보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안 되면요 이 훈계가 안 되면요 자녀를 불행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자녀를 혼내거나 잘못에 대해서 응징하는 것을 훈계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훈계는 과거의 잘못에 대한 처벌이 아닙니다 오히려 잘못된 것을 수정해주고 인도해주는 것입니다 혹은 훈련시키는 것이 훈계입니다 그럼 다시 말씀드리면 사랑하기 때문에 바로잡아주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해주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이 아이를 미래지향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사랑받을 수 있도록 조정해주는 것입니다 훈련시켜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적인 자녀 훈계라는 것입니다 마치 히브리스 12장 6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죠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하시는 것입니다 채찍질하시는 겁니다 왜요? 바르게 살게 하기 위해서 모든 사람 앞에 존중받게 하기 위해서 모든 사람 앞에 인정받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는 것이죠 부모는 우리 아이들이 우리의 곁을 떠나서 독립할 때까지 훈계의 책임을 져야 합니다 훈계하지 않으면요 책임을 다하는 것이 아닙니다 직무유계하는 것입니다 훈계는 내 자녀들을 사랑으로 만드는 사람으로 만드는 일종의 훈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훈련은 연령에 따라 그 강도와 내용이 달라져야 됩니다 작가에 말씀드리면요 게리와 앤이라는 부부가 하나님의 방식으로 자녀를 양육하라라는 책을 썼습니다 몇 년 전에 저희 교회에서 어머니 기도회를 했는데요 제가 그때 이 책을 소개하고 이 책을 발제한 적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자녀를 어떻게 훈계할지에 대해서 단계별로 나와 있는데요 첫 번째 단계는 권위와 순종의 단계입니다 0세에서 5세까지의 단계입니다 이때까지는 이 아이에게 부모의 권위를 인식시키는 것입니다 통치자가 아니라 훈련자로서의 권위를 인식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부모이기 때문에 너는 내가 이렇게 가르치면 이렇게 가야 되고 저렇게 가면 저렇게 가야 돼 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마치 코치가 내가 호라기를 한 번 불면 달려가야 되고 두 번 불면 멈춰야 돼 그리고 너는 이 법칙을 지켜야 돼 라고 가르치는 것과 똑같습니다 자녀에게 내가 이렇게 안내하고 이렇게 하면 너는 순종해야 돼 복종해야 돼 라고 아이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종하지 않을 때는 제재를 가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가끔 부모님들이 이걸 못할 때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안 돼 그런데 아이가 땡깡 피우면 안 돼 한 번 더 피우면 야 한 번 더 피우면 알았어 알았어 해줄게 이렇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걸 잘 알아가지고 가끔 쇼핑센터에 가면 들어 눕는 애들이 있죠 들어 눕습니다 그러면 부모가 거기 넘어가면 아이는 호라기를 불어도 내가 안 달려가도 되는구나 호라기를 불어도 내가 멈춰도 되는구나 알게 됩니다 복종과 권위에 대한 복종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때는 아이를 움켜쥐고 부모가 정해주고 말하는 거에 철저히 순종하도록 가르쳐야 됩니다 두 번째 단계는 6살부터 12살까지입니다 이때는 코치가 직접 같이 뛰면서 아이들이 그걸 해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죠 필요에 따라서 이론도 설명해주고 또 행동도 수정해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이야기를 듣고 부모는 아이에게 왜 이것이 안 되는지 타당한 이유를 제시해야 되고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 타당한 이유를 제시해서 아이들이 그걸 따를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이때 역시 부모가 설명한 거에 대해서 아이들은 순종하도록 가르쳐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단계는 13살에서 18살입니다 청소년기가 되죠 그러면 이 아이들을 좀 더 풀어주어야 됩니다 때로 부모가 작전 타임을 부를 수 있지만 운동 경기를 뭉추게 할 수는 없습니다 아이는 가던 길을 계속 가야 되고요 그때마다 부모는 조금씩 수정해 주어야 됩니다 아 이게 조금 어려운데요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까요? 아이들의 의견을 많이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이들의 의견이 그의 삶에 반영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됩니다 1단계, 2단계, 3단계를 저희 집으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외식을 갔거든요 그럼 1단계 때는 저희가 이렇게 합니다 오늘은 짜장면 먹으러 갈 거야 그럼 짜장면 먹으러 가는 거예요 거기서 아이들이 난 짜장면 싫어요 얘기할 수 없어요 무조건 짜장면 먹으러 가면 짜장면 먹으러 가는 거예요 2단계가 되면 아이들한테 물어봅니다 아이들한테 뭐 먹으러 갈까? 그러면 각자의 이야기를 이야기합니다 그럼 저희가 그 중에 하나를 결정합니다 짜장면, 짬뽕 아 여기는 저기 뭐 고기 먹으러 가요 감자탕 먹으러 가요 그럼 저희가 다 이야기를 듣고 오늘은 이러이러이러 하니까 지난주에 짜장면을 먹었으니까 오늘은 감자탕 먹으러 가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아이들은 거기에 순종을 해야 됩니다 여기에서 저는 싫어요 그러면 안 데리고 갑니다 안 데리고 갑니다 세 번째 단계가 되게 되면요 내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 이야기를 하게 하고 아이들이 스스로 결정하도록 합니다 그리고요 이제 마지막 단계 4단계가 되면 독립 단계가 되게 되는데요 19살 전후입니다 그럼 이때는 모든 것을 아이 스스로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부모는 그를 위한 후원자이고 기도자여야 됩니다 자녀들이 찾아와서 도움을 요청하거나 의견을 물으면 그 의견에 자신의 의견을 제시를 할 수는 있지만 그것을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1단계, 2단계, 3단계가 잘 되면요 자녀가 찾아와서 자기의 고민을 이야기할 때 부모가 자기의 경험을 통해서 이야기를 해주면 자녀는 그 이야기를 마음판에 새깁니다 그리고 스스로 결정을 내립니다 그래서 완전히 독립된 존재가 되고요 이렇게 갈 때 부모와 자녀 사이에는 우정 그리고 존중이 생겨나게 됩니다 아이들은 더욱더 건강하게 잘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가만히 보면요 우리 부모에게 문제가 있는데 어떤 문제가 있느냐 첫 번째는 권위와 순종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1단계, 2단계가 되어지지 않습니다 아이들에게 복종을 가르치지 않아요 훈계하지 않는 것이죠 또 한 가지 문제가 뭐냐면 4단계에서 아이들 독립시켜야 되는데 독립시키지 못합니다 작년 9월달에 시은이가 저한테 와가지고 저 아빠 독립하고 싶어요 집 나가고 싶어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가슴이 덜컥 내려앉더라고요 왜 나가려고 그러냐 그랬더니 학교 오가는 시간도 너무 많이 걸리고 저도 좀 혼자 살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뭐 후퇴해 나가려고 그래 집에서 왔다 갔다 하면 가는 데 한 시간 반 오는 데 한 시간 반 돈도 안 들고 좋지 않느냐 그랬더니 쉐어할 수가 있는데 제가 아르바이트해서 이렇게 이렇게 해보고 싶어요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되게 불안한 거예요 이 녀석이 나가 산다는 거에 대해서 근데 제가 청년들을 가르치면서 너희는 나이 20살이 되면 독립해라고 가르쳐 있거든요 너희는 나이 20살이 되면 부모로부터 정신적으로 정신적으로 신체적으로 재정적으로 독립을 해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막상 내 아들이 독립한다고 그러니까 이걸 못 시키겠는 거예요 어느 날 큰 결단을 했습니다 내가 가르친 대로 독립을 시켜 그냥 너 한번 나가 살아봐라 스스로 나가서 아르바이트자를 구하고 아르바이트를 해서 집세를 내고 생활비를 하고 또 부족한 용돈은 가끔 저한테 연락을 하면 제가 한 5만원씩 보내주고 이러고 있습니다 근데요 이 아이가 독립해서 스스로 살아가기 시작하니까요 제가 요즘 깜짝깜짝 놀라는 게 있는데 가정예배 때 이야기하는 걸 들어보고 가끔 차 타고 가다가 이야기할 때 보면 이 녀석이 참 많이 성장했구나라는 걸 느껴요 특히요 딸들이 그걸 느껴요 딸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오빠 어른 됐어요? 그래요 물론 막내는 오빠가 늘 괴롭히니까 싫은데 둘째가 그래요 우리 오빠가 나가 살더니 어른 됐어요 부모가 독립시켜야 되거든요 근데 독립을 못 시켜요 못 시키니까 결혼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거기에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그래서 고부간의 갈등이 생겨나는 거거든요 문제들이 계속 생겨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훈계와 양육을 하고 교육을 할 때 이 단계에 맞춰서 순종과 복종을 가리키고 결론적으로는 이 아이가 완전히 독립할 수 있도록 내어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더욱더 건강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식이 잘 되기를 원한다면 훈련시키셔야 됩니다 훈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잘 살펴보셔야 돼요 그게 안되면 왜 안되는지 보셔야 돼요 대부분이 자기의 경험과 관련될 때가 많아요 내가 어렸을 때 어떤 교육을 받았는지에 따라서 이것이 영향이 되거든요 내 배경에 따라서 아이들 교육이 잘못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조종하여서 우리 자녀들을 사랑하고 훈계해야 되는 것은 너무나 명확하다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균형을 잡지 못할 때가 있는데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통계에 의하면 사랑에 치우친 자녀에게 10대의 탈선율이 더 높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되게 크죠 훈계없는 사랑은 자녀를 방황케 하고 불행하게 만듭니다 우리 아이들을 사랑해야 되지만 그러나 우리의 중심이 어느 쪽으로 더 기울여 있어야 되는지는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훈계없는 사랑은 아이를 망쳐놓습니다 그래서 사랑을 가지고 아이들을 훈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과 훈계가 너무나 중요한데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사랑과 훈계의 카테고리가 주님이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다시 말하면 아이들을 신앙으로 키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미국 아이오아주의 어떤 마을에서 교회학교 교사가 길거리를 나갔습니다 그런데 내 아이가 흑장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사가 아이에 가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 얘들아 길거리에서 흑장난만 할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 교회 나와서 예수 믿고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 아이들이 되게 착했던 아이예요 툭툭 일어나더니 흙을 털고 이 선생님을 따라서 교회로 갔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청년때까지 그곳에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이제 장성하에서 각자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세월이 흘러서 주의학 교사가 은퇴를 하게 되었어요 은퇴식을 할 때 네 통의 편지가 오게 되었습니다 한 통은 중국의 성교사로부터 온 편지였고요 한 통은 미국 연방은행 총재로부터 온 편지였고요 한 통은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왔습니다 또 한 통은 편지 겉봉에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후보 이 후보가 누구냐면요 바로 미국의 31대 대통령이었던 것이죠 이 내 아이가 자라서 한 사람은 중국 성교사가 되고 한 사람은 미국 연방은행의 총재가 되고 한 사람은 대통령 비서실장이 되고 한 사람은 대통령이 된 거예요 이 후보의 편지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선생님이 우리가 길거리에서 흑장난을 할 때 우리를 불러서 예수 믿게 한 결과 제가 주님 말씀대로 살아 오늘 이 자리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어린아이 때 예수 믿고 하나님을 섬기게 했더니 하나님이 복을 주어서 세계적인 지도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은성들 여러분 어린아이의 교육을 시키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좋은 학교에 들어가게 하는 것 매우 중요하죠 필요한 세상의 것들을 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요 예수 믿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인 만들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을 선물로 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여러분 손주들에게 신앙을 주지 못하면 그 어떤 것도 소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대로 만들어야 됩니다 하나님 뜻대로 세상을 통치할 수 있는 사람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만드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으로 키우시길 예수 그리스로 축복합니다 아이들은 금방 커요 금방 우리 곁을 떠납니다 그날이 오기 전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아이들을 그렇게 키웠으면 좋겠습니다 잠원 22장 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었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이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책임입니다 사랑도 하나님 안에서 있어야 되고요 훈계도 하나님 안에서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지 않는 사랑과 훈계는 무용한 것입니다 그리고요 마지막으로요 이것이 효과를 거두르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이 중요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이 롤모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식이란 문제에 대한 해답이 어려운 것은 바로 우리 때문입니다 그냥 명령대로 되는 군대면 얼마나 죽겠어요? 그런데 자식은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중요합니다 롤모델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자네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늘 마음에 간직하는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우든볼, 나무접시라는 영화인데요 할아버지를 모시고 사는 가정이 있었어요 그런데 할아버지가 열로와서 수전증이 생겼어요 그래서 항상 밥을 흘리고 밥그릇을 놓쳐서 밥그릇이 깨지기 일수인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시장에서 나무그릇을 사왔습니다 그래서 나무그릇에 밥을 담아주는 거예요 그것도 흘리니까 한쪽에 격리해서 구석에서 할아버지는 식사하게 만들었던 것이죠 그런데 어느 날 아버지가 밖에 났다 돌아보니까 아들이 열심히 나무를 깎고 있었어요 아들에게 묻습니다 아들 뭐해? 예, 나무그릇 깎고 있어요 그걸 뭐 하려고? 예, 나중에 아버지가 나이 드시면 아버지 쓰게 하시려고 하려고요 부모는 자식의 거울입니다 아이는 부모를 보고 배울 수밖에 없습니다 말도 버릇도 다 부모 판박이인 것이 자식이잖아요 안 그런가요? 저희 집사람이 그러거든요 시은이 보면서 꼭 네 아빠 닮았다고 걔 걸음걸어도 저 닮았어요 장난치는 것도 저하고 똑같아요 보이는 게 아버지의 뒷모습이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자녀를 만들어갑니다 그래서 어쩌면 자식이란 문제가 더 어려운 것 같아요 내 삶의 문제이기 때문에 내 신앙의 문제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녀에게 사랑을 주세요 그리고 훈계를 주세요 무엇보다 신앙의 사람을 키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자식이란 문제를 잘 풀고 계신 것입니다 저 여러분이 그렇게 승리하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